2년 만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칸영화제가 장대한 축제의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올해 제74회 칸영화제는 한국 영화계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깊은 축제였는데요. 봉준호 감독이 개막식을 선언하고 송강호의 심사위원 선정에 이어 이병헌이 폐막식 시상자로 나섰습니다. 먼저 6일 개최된 개막식에 봉감독은 한국어로 선언합니다라고 영화제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송강호는 세계 영화계의 쟁쟁한 인물들과 함께 올해 심사위원으로 선정돼 바쁜 일정을 보냈고요. 이병헌은 대한민국 배우 최초로 판막식의 하이라이트 경쟁 부문 시상자로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영화계가 대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제74회 칸영화제는 한국 영화계의 존재감을 증명한 영화제로 기억될 전망입니다.